루바오야, 루바오 뭐하니? 안녕 절자 프리지님들 안녕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우리와 바오 갈 적부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러바오가 굉장히 활동이 많고 과격한 행동들을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할부지가 이쁘게 심어서 갖고 있는 나무를 부러뜨렸는데 약 3월 말, 4월 초까지는 러바오는 계속 이런 행동들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암꽃들이 언제 신호가 와도 우리 수컷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12월부터 약 3월 또는 4월까지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수컷들은 힘이 넘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러바오의 행동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바오 가족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자 출발 아이고야 엄마 아빠 다 자는데 혼자서 재나무 줄기를 먹고 있었던 거야? 요오 포바 이제 줄기 맛을 알았구나 어? 아이고 누워서 움직이기 싫으니까 하하하 어이 포바 너 요즘 영양제 먹을 때 자꾸 안 먹고 그런다며 할부지 없을 때 자꾸 안 먹고 그러면 안 돼? 할부지 없어도 잘 먹고 그래야지 응? 할부지 없다고 약 먹을 때 때 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니? 아이고 너 설마 할부지 핸드폰 노리고 오는 건 아니겠지? 응? 포바 에이 아이고 이런 마프다 에이 할부지 핸드폰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뒤로 가세요 뒤로 아옹 요오 두 바퀴 엄청 큰데요 우와 늘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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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에이? 뭐야 너 다리 짚고 있었어? 에이 다리 짚고 있었구나 늘씬해요 봐봐 아주 잘 먹어요 줄기의 계절이 돌아봤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대나무 이파리보다는 줄기가 맛있을 때에요 이파리는 겨울 바람을 많이 맞아서 많이 건조하고 갈립도 많지만 줄기는 지금 수분과 당분이 줄기와 뿌리 쪽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판다들이 생각하기에 달콤하고 아주 맛있을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우리 아유사님 아유사님도 줄기 드시나요? 아 네 줄기가 맛있나요? 와우 오늘 줄기가 맛있는게 들어왔군요 아유사님이 좋아하는 일단 촉촉하고 달달한 줄기 줄기의 상호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나무를 신청할 때 줄기를 많이 신청을 했어요 푸바오 여보세요 살피 좀 봐주세요 아이고 대나무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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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요 이봐요 저기 누구 없어요? 아잉 먹이에 집중하고 있는 푸바오 귀를 만지면 간지러운데 간지러운데 자 자 옳지 하나 먹었다 자 오늘은 우리 푸바오 아이바오 러바오 뒤에서 안마를 하면서 간지럼을 한번 먹혀볼거에요 간지럼을 먹이면 얼마나 잘 먹을지 우리 푸바오가 간지럼을 처음으로 당해보겠습니다 간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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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사과먹을 때는 간지러우면 안타는지 좋아 좋아 간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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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자 자 자 잘 먹자 잘 먹자 내검 아이고 아이고 알겠소 아이고 아이고 푸바오를 간지러워 사랑할 테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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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와주 갈등을 말렸네요 너가 와주 갈등을 말렸네 너버와도 갈등을 말렸어요 이렇게 편사들은 간지러움을 많이 타지는 않지만 간지러움을 많이 타는 부분은 귀 쪽에 간지러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아이바우, 러바우, 포바우가 정통적으로 귀 쪽은 예민하고 간지러움을 많이 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하세요. 자, 아이바우나 러바우나 체중이 이른 봄철에 좀 줄어들었다가 이제 봄이 지나면서 다시 체중이 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봄에는 워낙 활동이 많고 상황들이 많아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의 4월, 5월 이 시기에 이제 체중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평상시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러바우는 지금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거의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러바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기 올라갔다 부러져도 나 모른다. 부러지면 내 책임 아니야, 너. 잘 생각하고 올라가. 가봐. 콩 dynasty 어흥! 어휴, 잠이 안 깨. 옳지! 아휴, 잘 잤다! 자 이리와 잘 잤다 잘 잤다 빨리 놔 옳지 아유 머리가 대빵 커졌는데 자 자 이제 배나무 좀 치와 자고 일어나면 배고프잖아 그지 에잇 핸드폰 만지지 말고 아니 아니 핸드폰 이뻐세요 핸드폰 탐내지 마시고요 대나무 드시라고요 오빠야 네 자 여기서 조금 찍을게 맛있게 먹으면 되는 알겠지?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아니야 여기 그냥 할부지 신경쓸하고 맛있게 드시라고요 요즘에 엄마랑 아빠랑 힘낸 시기였는데 이제 엄마는 다 힘든 시기에서 이제 회복이 됐고 아빠는 아직도 많이 힘들대 후바우도 아빠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후바우도 아빠 힘내세요 후바우도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후바우가 있잖아요 후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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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고 이봐요 러바우 뭐해 후바우도 직접 vague 봄이 цев에 프바우 후바우 후바우도 후바가 후바우도 후바가 나와있어 쿠바야 뭐하니? 너 눈만 가리고 자더라 온가를 코앞에다 두고 아 또또또또또 잠깐만 거기서 놀지 응? 에잉? 아이유 알았어 알았어 자 어디 여기? 에잉? 아이 좋아 형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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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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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바 표정 한번 보여줘 니 좋아하는 표정 한번 보고싶다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라방 안으로 들어가자 야외치팀 아니야 또 수근 안 좋은거에요 어우 맙소사 자 오전에 잠을 안자고 계속 빠른 행동을 하다가 많이 피곤해요 푸바오는 지쳤어요 푸바오 푸바오 아이고야 연예인병 아닙니까 푸바오 푸바오 연예인병 아니에요 자세가 정거주춤인데 푸바오 자 들어오자 알치 우리 착한 푸바오는 말을 잘 들어요 알치 우리 착한 푸바오는 말을 잘 들어요 알치 얘들아 하하하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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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뻐 아이바오는 이렇게 요즘에 엉덩이 들고 자는걸 좋아해요 아이바오가 엉덩이를 높이 들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이바오는 다 높이 들고 자는 이유가 있겠죠 아이바오는 다 높이 들고 자는 이유가 있겠죠 아이바오만 알아요 아이바오 아이바오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너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다섯 시 반이 넘었어 푸바오와 이바오는 자러 갔는데 너 혼자 지금 밖에서 자고 있는 거야 아이바오 바로 퇴근이야 여기서 바로 퇴근해야 돼 바로 내쉴로 들어가세요 맛있는 거 내쉴에 있어요 옳지옳지 내쉴까지 쭉쭉 여와봐 3절 춥고 넌 많이 피곤했지 okay around 힘이 장사야 힘이 장사 pää오늘은 쇠inar 담당 아이고 같더라 후가 팔뚝이 이제 거의 엄마 수준인데 엄마 수준이야 할부지가 떠드는 소리 깬건 아니지? 우리가 그런거에 깰 특파워 아니잖아 그치? 어쨌든 잘자고 내려 아침에 가자구요 알겠죠? 안녕 잘자 여러분 영상 잘 보았죠? 이렇게 러바오와 할부지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채밭에 왔어요 유채밭은 많이 펴서 봄이 한창이라는걸 알리고 있는데 러바오 실내놀이터에 유채밭을 좀 더 심어줘서 러바오 마음관리를 좀 하려고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유채를 추가로 러바오만 보식을 해줄거에요 파워가 잘 안정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꾸덩이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오늘 이렇게 추가적으로 유채 식재를 해서 우리 러바오가 유채꽃길을 걸어다닐 수 있게 이렇게 멋지게 꽃을 추가로 보시고 계셨습니다 멋진 유채를 보고 우리 러바오가 감동까지는 아니래도 안정을 좀 묶였으면 좋겠네요 네 콩냥콩냥 에브리데이 설렘설렘 포카 사랑스런 내 식구 매일 봐도 귀여워 쭈쭈쭈쭈 마이팬 한식타임 고고 그도 없는 내 친구 올 봐도 예쁘다